현재 진행중인 전쟁에 대해서는 돈바스 전쟁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TF 독립광장의 유로마이단 시위. 유로마이단은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에서 유럽연합의 통합을 지지하는 대중들의 요구로 시작된 대규모 지속적인 시위이자 시민 난동이다. 시위는 계속 커져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아자로프 제2정부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대들은 2013년 11월 30일 대규모 공격을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참여한다고 언급했다. 2014년 1월 25일부터 시위대들은 광범위한 인권 억압 권력 남용 정부 부패인식 등에도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 시위는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키이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의 통합을 위한 우크라이나 유럽연합의원회 조약과 우크라이나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서명을 무기한 연기하고 러시아와 경제 의존을 천명했고 이에 시민들이 반발하여 시작했다. 며칠 후 대학생들이 시위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불어났다. 우크라이나 EU 통합 갱신 요구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지만 유로마이다는 EU 자체에 대한 중요한 정치적 상징 사건 특히 역사상 사상 최대의 친유럽 집회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 시위는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경찰 파견 계속된 영하의 온도 강설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11월 30일 아침부터 시작된 정부군의 증가하는 폭력 때문에 시위대는 12월 1일 12월 8일 키 이후에 40만 물결표 80만 명이 모이면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후 몇 주 동안 항의 시위는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변동을 보이고 있다. 경찰 및 정부의 폭력적 진압에 항의하여 12월 1일과 2014년 1월 19일에서 25일 동안 폭력 집회가 일어났다. 2014년 1월 23일부터는 유로마이단의 서부 우크라이나 주정부청사 및 지역유예에 대한 점령운동이 시작되었다. 자포리자, 수미,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등 러시아어권에서 시위대가 정부청사를 점령하려 시도하고 있으나 경찰 및 군병력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2013년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인들의 45%에서 50%가 유로마이단을 지지하고 있으며 42%에서 50%가 반대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가장 시위대를 지지하고 있는 지역은 키이오와 서부 우크라이나로 나타났다. 12월 7에서 8일간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는 73%의 시위대가 요구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시위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설문조사에서는 의견이 3개 방향으로 나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년층의 절대다수가 친류로파인데 반해 고령층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관세 동맹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4년 2월 18일 키이오에서 2만 명의 시민이 우크라이나 헌법을 2004년의 헌법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날 75명이 죽고 1100명이 부상했다. 이후 이 봉기는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되었으며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폭력 진압을 규탄했다. 다음날 정부와 야권 시위대는 휴전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폭력 시위를 주도해온 극우 민족주의 성향의 우익 섹터와 스포보다 계열의 시위대는 합의안을 거부하였으며 소총 등으로 무장하여 키이오 시네를 장악하였다. 시위대가 키이오 시네를 장악한 뒤 이후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피난길에 올랐으며 야권이 주도권을 잡은 우크라이나 최고의회가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에 대한 지지는 국가별로 엇갈렸다. 최고의회는 5월 25일에 조기 대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친유럽 성향의 서부와 친러시아 성향의 동부로 나뉘어 서로 합법정부를 칭하는 이중권력 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소속된 우크라이나 지역당 일부, 일부 무소속위원 그리고 동부 주민조차 야누코비치의 잠적을 비판했다. 야누코비치가 잠적함에 따라 동부에서도 서부가 차지한 정부를 따르기는 했으나 러시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크림반도에서는 차라리 러시아로 돌아가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 혼란에 빠졌다. 크림반도에서는 시민들이 행정관청에 걸린 국기를 러시아의 국기로 바꿔다는 일까지 일어났다. 한편 2월 27일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피신하여 자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2월 28일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에 2천여 명의 군을 파병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침공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수를 요구하였다. 유로마이단이라는 용어는 트위터 해시 사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로마이단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이 시위 첫날 생성되었다. 이 용어는 국제 언론에서 많이 쓰여지게 되었다. 유로마이단이라는 용어는 유럽을 짧게 지칭하는 유로와 시위가 집중되는 키유의 중심광장인 독립광장의 우크라이나 이름 메이단 네잘레스노스티 위 마이단을 따서 지어졌다. 시위 도중 마이단이라는 단어가 국민 정치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었다. 가끔 이용하는 우크라이나의 봄 이라는 단어는 아랍의 봄을 따서 지어졌으며 고압적인 권위주의 정치 부패 도둑 정치 기회부족 등으로 발생한 것이 비슷하여 지어지게 되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 우크라이나 유럽연합관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2년 3월 30일 EU와 우크라이나 간 의원의 계약 체결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EU 지도자들은 나중에 2011년과 2012년에 이루어진 율리아 티모쉔코와 유리 루쉔코의 징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사법 시스템 및 민주주의의 뚜렷한 약화를 해결하지 않는 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nbo. 이후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우크라이나가 EU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라는 시위가 이뤄졌다. nbo. 2013년 9월 25일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인 볼로디미르 야바크는 의회가 이후 EU와의 조약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법을 제정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우크라이나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이 법안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nbo. 2013년 8월 중순 러시아는 8월 14일 연방세관부가 우크라이나의 모든 상품 수입 금지와 같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입 관세 법률을 바꿨다. EU와의 무역협정을 서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무역전쟁의 시작이 도래했냐는 것을 물어보는 뜻의 메시시를 전했다. 우크라이나 산업정책부 장관 미하일로 코로렌코는 2013년 12월 18일 러시아의 이러한 결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약 14억 달러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 통계청은 2013년 11월의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013년 10월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이 4.9% 감소했고 2013년 9월 대비 5.6% 2013년 8월 대비 5.4%라고 발표했다. 이 부분의 본문은 유로마이단의 연대기입니다. 3월 3일 시위대의 지역정사 점령도 빨강은 유로마이단 시위대가 점령한 지역 노랑은 주지사가 사임한 지역 회색은 시위대가 점령 시도 중인 지역 파랑은 친러 시위대가 점령한 영역이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총리 미콜라 아자로프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시위가 촉발된 것은 2013년 11월 30일 항의자 대상 폭력적 진압이 기폭제였으며 우크라이나 내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뜻이 모인 것이었다. 2014년 1월 25일 권력 남용, 인권상황 악화, 고위직 부패 등으로 시위가 더욱 확대됐다. 2013년 11월 25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EU와 진행 중인 일련의 협상권을 전면 중단하면서 수도 키에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촉발되었다. 며칠 이후에는 대학생 거의 대부분이 시위대열에 합류했다. 우크라이나와 EU 간의 불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마이다는 EU 자체에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친 EU에 관련된 시위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가 회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손상된 EU 내부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경찰이 시위 견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위가 진행 중에 있으며 눈발이 날리는 영하 날씨인 가운데 11월 30일 아침 일찍 정부 병력이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40만 물결표 80만 명으로 시위 참여자가 급증하게 됐다. 이에 따라 12월 첫째 주 참가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두 시위가 계획된 이래 참가 인원은 5만 물결표 20만 사이를 선회하고 있다. 12월 1일과 1월 19일에서 24일 정부의 시위 통제에 따라 폭력적 시위 행위가 벌어졌다. 2014년 1월 23일부터 서부지역 일부 도시의 기관 청사와 의원의 건물이 활동가들에 의해 점령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 2013년 12월 3개의 투표 결과를 종합하면 45%에서 50%의 시민이 유로마이단 시위를 지지했으며 42에서 50% 정도가 반대한다고 밝혀졌다. 서부지역과 수도 키에프에서는 찬성률이 75에서 80%에 달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연령대별로 지지 정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차이 난다는 점도 나타났으며 젊은이 절대다수가 친서방인 반면 작년층의 절반 이상은 친러시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1월 29일 폴란드 포드카르파츠키에주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경 도시 메디카에서 폴란드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국경선 옆에서 손을 잡고 시위를 벌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